ㅋㅋㅋ 다행히 잘 잤어? 잘 잤어? 잘 잤어, 안나야? 네 말하고, 잘 잤어, 안나야? 네 뭐 하세요? 왜 등 돌리고 먹냐 나? 아니 할머니 보고도 또 짖더라고 저기 가요? 그래 목도 저기 있네 집에 너무 강전 나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물소리 들리지? 엄마 조심해 엄마 조심해 응 할게 무카야 무카 귀하다 무카 귀여워? 너도 귀여워 같이 내려오고 가요? 응 무카가 잡자 그러면 잠깐 내려갔다 올까?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쉐이 우리 친구들아 귀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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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소리가 나야? 왜 다행히 있어? 기분이 너무 좋아서 못해는 거 아니야? 진짜 귀여워. 어떡해. 어떡해.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? 네. 한 해가 너무 좋은데, 응? 그러니까... 이제 멈출 수 있는 걸까해? 진짜 미칠 한 해. 내가 열릴 때 미칠 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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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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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고 햇김치, 한나 좋아하는 김치 조용히 안 먹고 바나나 손으로 너무 누르면 안되나? 응급해 보시죠 ело нев 주 시도 móises 졸업 소진 파랑색 귀엽네 뽀로로 오사츠 오사츠 오랜만에 오사츠 마트 오사츠 오사츠 가시리 오사츠 오사츠 이거? 오사츠 이거? 네 빅이래 빅 어? 안 나와 한나 뽀로로 좋아? 한나 뽀로로 할래? 자기 상어로 할래? 뽀로로요 한나 콩순이 뽀로로 할래? 콩순이 할래? 이거 콩순이 그럼 뽀로로는 갖다 놓을까? 네 쿨해 우리 여기 색깔 칠할 거 있나? 색연필 있잖아 집에 이게 많이 팔렸으니까 이게 맛있는 건가? 뭐가 맛있는 거야? 난 닭 뭐지? 고마워 가사 어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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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